골든 리트리벌 닮았다고 땅코버가 나오지 마! 이러면서 저는 우진이에요 우진이 우진이 형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어요 치킨! 무조건 치킨! 뭐 먹을래? 치킨! 맞아요 저는 치킨을 좋아합니다 여기 좋아진 계기가 있는데 다이어트를 되게 열심히 하다가 하루는 맛있는 걸 먹자 치킨을 먹자 해서 치킨을 시켜 먹었는데 정말 너무 맛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약간 뭔가 내려와서 모시고 있어요 액션! 저는 찬이 형이 은근진에 어울리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집중할 때가 있을 때 분위기를 좀 잡아야 할 때도 있어서 집중! 조용! 이제 약간 노하우가 생겨서 눈치를 보다가 치고 빠지고 이런 걸 잘해서 일단 시소가 어느 때 됐어요? 일단 말수가 사라져요 말수가 사라지고 밥을 먹지 않아요 이거 잘 찍었다고 생각해요 너무 힘들어요 미담이요 오늘만큼은 제가 양보해줬죠 현진이로 창빈이 형이 저한테 양보를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 전번에 외모 투표를 한 번 했었는데 창빈이가 나오긴 했었거든요? 아 근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솔직히 양보해줬어요 오늘 누가 봐도 현진이 창빈이 아니고 현진이에요 입술이 좀 두껍거든요 그래서 멤버들이 제 입술을 좀 좋아하시더라고요 애교 빼면 시체 저희 창빈이가 애교 빼면 아주 시체입니다 정말 시키는 대로 바로바로 나와요 입술을 이렇게 해가지고요 말 사고 아니야 보기 힘들죠? 좀 열심히 하는구나 대단한 친구인 것 같아요 넘치기 전까지만 했으면 좋겠어요 말 사고 아니야 인싸 저희 멤버들 중에 인싸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쪼우기 위해서 지켜보고 있는 리노 형인 것 같습니다 멋있어요 그냥 주변에 사람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모르는 사이여도 친한 척을 해요 창빈이 첫 만났을 때 딱 처음 보는 사이인데 많이 힘들죠 제가 이 한마디로 인해서 친해졌었어요 이렇게 약간 이러고 있을 때 있단 말이에요 집중할 때 입이 항상 모아지거든요 닮았다고 하네요 선비 선비요 제가 생각하는 선비는 필릭스라고 생각하는데요 필릭스가 굉장히 진지하거든요 어떠셨는데 네 네 네 네 일단 쌍꺼풀이 있어요 만들고 만들고 항상 말을 많이 하는 한이가 말 안 해도 한이 형이서 네 말이 정말 많습니다 약간 힘들 정도로요 내가 그거를 알았어야 됐나? 옛날엔 좀 그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솔직히 말수 많이 줄여졌고 되게 솔직히 자기가 말을 해도 저는 계속 이럴 것 같아요 프로팩톡러 막내이지 않을까요? 저희 막내 아인입니다 아인이가 저보고 형은 키가 작잖아 바지를 시켰는데 와 어떻게 엑스스몰도 나한테 크지? 이랬는데 바로 강해서 아 형이 짧으니까 그러지 우진이한테 뿅땅이?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런가 봐요 제가 약간 솔직한 거 같아요 프랑스라는데 응 딱히 막 응 열심히 합시다 아니 아니 하지마 아니 아무리 첫 번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